반갑습니다 머만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네이비블루 하고 또 우리 라벤더 하고 해서 시크릿 투톤으로 염색을 할 거에요 그러기 위해서 1차적으로 저희가 탈색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 부분이 아직 블랙 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탈색을 하고 있는데 산화제 9% 9% 에요 9%를 산화제하고 탈색약을 1대2로 섞었어요 그러니까 탈색약 1에다가 산화제 9%를 2를 넣었어요 거기에 아쿠아프로틴 A 있죠 우리 아쿠아프로틴 A 이 친구를 세펌프를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도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분 들거에요 그래서 또 한번 보고 또 한번 더 할지 아니면 이대로 해서 네이비블루 하고 라벤더로 해서 염색을 할 건지 또 설정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고객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고객님 두피 따가워요? 아니요 하나 1도 안 따가워요 안 따가워요? 네 전혀 안 따갑고 합니다 산화제 9%에요 지금 9%로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켜봐주세요 올렌시아 염색약은요 여러가지 천연 오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저어주세요 저어주시고 나서 산화제 네 네 이렇게 해서 믹스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잘 혼합이 잘 되요 네 이렇게 1젤을 먼저 저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2젤을 믹스 하시면 이렇게 잘 섞여요 이렇게 네 따로 안 놓고 자 이렇게 해서 고객님 모발에 도포하게 자 이걸 지금 투톤으로 염색을 하고 있는데요 네이프 부분에는 제가 여기 네이비블루 있죠? 네이비블루에다가 산화제 저희 3% 있어요 네 3%를 가지고 1대1로 믹스해서 발랐고요 위에 탁 부분이 있는데는 자 저희들 지금 보시면 여기 라벤더가 있어요 그죠? 라벤더에다가 산화제 3%를 1대1로 믹스해서 제가 도포했습니다 해서 지금 토탈이 25분 둘 거예요 그래서 한번 또 결과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원자님들 있죠? 이렇게 투톤이나 우리 시크릿 염색할 때 올렌시아 하고 한번 해보세요 자국 없이 굉장히 재밌게 결과치도 좋게 나옵니다 자 기대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머만들입니다 오늘 저희 피카에 올렌시아를 소개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자 저희 그 올렌시아 카다로그를 한번 제가 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래서 자 이게 첫 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내추럴 칼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 1.0, 3.0 이렇게 써 있죠 4.0, 5.0, 6.0, 7.0, 8.0, 9.0 네 이게 내추럴 칼라에요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에 넘어가면 인텐스 내추럴이라고 써 있죠 여기에 보면 3.0, 4.0, 5.0, 6.0, 7.0, 8.0, 9.0 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제가 자른 건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냐면 흰 머리가 0에서 50%라고 돼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보시면 주력으로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타겟을 하는 염색약이 있어요 타겟으로 하는 염색약을 보시면 4분의 3 그죠 그 다음에 인텐스 내추럴 칼라를 4분의 1만 넣으라고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염색약에 이 친구를 4분의 1만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머리가 0%에서 50%일 경우에 그러고 나서 저희가 산화제를 1대1로 하시는 거예요 1대1로 산화제 100g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흰 머리가 50에서 100%일 때는 내가 타겟을 내가 주력으로 하려는 염색약을 2분의 1 그 다음에 인텐스 내추럴 칼라를 2분의 1 해서 1대1로 넣으라고 되겠죠 그러니까 50g 50g 거기에 산화제를 100g 그러니까 1대1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칼라를 맞추시면 굉장히 또 좋은 칼라를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해본 결과 흰 머리의 비율에 따라서 이 친구들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또 재미있는 칼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칼라에 가시면 애쉬, 메이글이라고 돼 있죠 자 보시면 5.1, 6.1, 7.1, 8.1, 9.1 6133, 7.13, 8.13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도 제가 여기에 맞춰서 쓰니까 굉장히 좋아요 원자님들이 또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에 가면 이렇게 콜드브라운이라고 되어 있어요 콜드브라운이라서 4.71, 5.71, 6.71, 7.71 그죠? 굉장히 좋습니다 원자님들 쓰기에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골덴, 골덴이에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5.3부터 시작해서 6.3, 7.3, 8.3, 9.3, 9.31 굉장히 좋아요 원자님들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쿠퍼 레드 6.4, 7.44 그러니까 제가 써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8.34, 5.62, 6.66, 7.66 7.66 같은 경우에는 오 색깔이 너무너무 예뻐요 원자님들한테 적극 추천해요 이 레드는요 원자님들이 어느 탓에 샵하고 경쟁력에서 월등하게 훨씬 더 예쁜 컬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예뻐요 그 다음에 보시면 바이올렛하고 마호간이라고 되어 있죠 4.20, 5.25 그 다음에 4.51, 5.5, 6.15 굉장히 좋아요 자 피카의 올렌시아의 믹스톤입니다 믹스톤이 0.11에시죠 그죠 그 다음에 1.8, 0.22, 0.88 너무 예쁘지 않아요 믹스톤 얘도 0.66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믹스톤은요 원자님들 그렇게 조금씩만 가미해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컬러픽스라고 있어요 이 컬러픽스에 보시면 오렌지통 너무 예쁘죠 핑크 너무 예쁘잖아요 라벤더 와우 진짜 예뻐요 거기에 또 블루 네비 어때요 굉장히 예쁘게 카메라에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 나타나요 그 다음에 그린 그 다음에 클리어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쓰냐 하시면 여기에 여기에 이쪽에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쪽에 영문쪽에 보시면 컬러픽스로 쓰실 때는 컬러픽스 이 친구들의 컬러픽스 이 친구들한테 만약에 1대1로 쓰는 거 산화제하고 3% 산화제는 3% 를 쓰시는데 컬러픽스가 만약에 50g이다 그러면 산화제 3% 가 몇이에요? 50g 이란 뜻이에요 1대1로 해서 15분에서 20분만 방치하시면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클리어 얘는요 컬러픽스 10g에 클리어를 40g 넣는 거에요 아셨죠? 얘가 1대4가 되는 거겠죠 거기에 산화제 3%가 50g이 되는 거에요 1대4 대 그 다음에 산화제가 3%가 50 1대1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 거 같아요 자 너무 쉽게 잘 돼 있어요 네 자 우리 이렇게 지금 제가 알려드린 대로 여기 보면 또 맥시멈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어 1대1 이에요 모든 올렌시아는 컬러가 어때요 컬러크림하고 산화제하고 1대1로 해서 하시면 어 여기 보시면 맥시멈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최고인 거 같아요 그리고 산화제는 이제 10볼륨 20볼륨 30볼륨인데 3% 6% 9%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 올렌시아를 가지고 또 열심히 또 공부하고 또 저도 또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또 원자님들도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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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